안녕하세요. 좋은 선택을 도와드리는 부동산 길잡이TV 운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도심 속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발봉동 멋진 정원을 가진 남양주택 소개해드립니다. 드론 영상으로 주택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 정원의 상태와 도로와의 관계, 주변 환경 보여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의 전면으로는 3kW 태양광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장점은 직사각형 모양의 좋은 토지 한켠에 주택을 건축하여 넓고 모양 좋은 정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모양 좋은 토지 한켠의 주택 그리고 남은 공간의 정원을 넓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셨습니다. 주택의 내부입니다. 벽돌구조의 남양주택으로 방 3, 욕실 2, 다용도 공간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큰 창을 내놓으셨으며 정원 쪽을 향하여서도 큰 창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큰 방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약 5년 전 샷이 포함 올 수리된 상태로 현재 주택의 내부 상태에 상당히 좋은 컨디션입니다. 작은 방입니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방음 처리를 해놓으신 방입니다. 뒤쪽으로 넓은 창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역시 넓은 창을 가진 주방의 모습입니다. 다용도 공간입니다. 옆문을 통해 옥상으로 이동합니다. 지붕을 폭넘게 씌워 옥상으로 오르는 계란을 눈비로부터 구호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지붕은 최고 높이 3미터로 설치해 놓으셔서 근동시설, 휴식공간, 농작물과 빨래 등을 건조하는 아주 쓸모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역시 남양의 집으로 넉넉한 햇빛이 옥상으로도 충분히 들어오고 있으며 바람 잘 소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장의 사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등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부동산 광고 환영합니다. 영상 꼼꼼히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